와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패션 보셨죠? 길거리에서 패션쇼 하는 줄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남상스입니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멕시코 거리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멕시코 현지인이 직접 메시칸 요리를 하는 곳입니다 워낙 맛있다고 소문이 났길래 또 안 들르면 섭하죠 줄은 많이 섰는데 회전율이 빠른 편이라 기다릴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문을 해야 하는데 시킨타코, 비프타코, 그리고 부리또를 주문했습니다 들어가면 벽에는 이렇게 달리그림 같은 그림이 눈에 확 뜹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분주하게 타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재료를 아낌없이 마구 얹어주고 있습니다 고수의 손놀림이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재료를 툭툭 올려서 빠르게 만드는데 이게 뭐라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네요 유문한 소고기와 닭고기, 닭고기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푸짐하죠? 일단은 부리또를 먹어봐야겠습니다 엄청 튼실해서 들기 무겁습니다 재료를 아주 아끼지 않았네요 와 진짜 묵직해 보이죠? 고추가 들어간 매콤한 소스를 뿌려서 먹는데 소스가 매콤하니 식욕을 돋궈주는데 부리또가 정말 맛이 담백합니다 아직 멕시코에는 안가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멕시코 음식은 진짜 멕시코 음식이 아니었네요 여기 음식들은 다 멕시코 분들이 직접 만드는 거라 정통 멕시칸 음식일 텐데 짜지도 않고 의외로 멕시코 음식이 엄청 담백합니다 너무 담백한 맛에 놀라서 고추소스를 또 듬뿍 뿌려야겠습니다 이것은 과카멀리와 살사가 듬뿍 들어간 부리또인데요 재료 하나하나가 다 살아 숨지는 그런 맛입니다 아보카도 맛도 정말 고소하고 콩도 살아있는 게 정말 담백합니다 그리고 또 치킨 타코 맛을 봐야죠 또띠아 안에 구워서 찢어진 치킨이 올라가는데 맛이 고소합니다 또띠아도 쫄깃한 것이 아주 쫀쫀한 식감인데 타코에 자극적인 양념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무슨 백숙에 넣은 닭고기인 줄 알았네요 야들야들하고 담백해서 매콤한 소스도 또 얹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진짜 현지 메시칸 음식을 먹어보니 좀 어리둥절합니다 그간 먹어봤던 메시카 음식은 미국 스타일이 많이 첨가된 거였네요 정말 담백하고 꾸밈없는 맛이라 재료들 맛이 다 느껴지는 그런 타코였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주방은 여전히 바쁘네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계속 서겠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길거리가 한적하네요 재밌는 상점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순간 멕시코에 온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작은 멕시코 구경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